거실 가위를 가져왔어요 아니 좀 세밀한 미용 가위 가져와봐 그리고 나 그걸로 잘해 알았어 자 여기 손님 계세요 꼬리만 작업할 거예요 망하면 안 돼요 망하는 게 어딨어요 또 끝나야 망할 거 같지 재로가 안 망해 일로와 일로와 기다려봐 그냥 가위 줘봐 기다려봐 가위 줘봐 아 이게 망하는 것도 없어 이거는 얘 뭘 안은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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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 어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어봐 빠르게 잘라줘야 돼요 이만큼 자를게요 그냥 됐어 야 연호아 기부하자 기부해 기부해 저기 귀여워 꼬리 귀여워 재롱이 꼬리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묶어가지고 어디다가 달아나라 그 재롱이 머리끈 그거 있잖아 머리끈 하나 가져였대 언니 느낌이 되게 이상해 재롱이 꼬리 너무 귀여워 그 또롱이도 이렇게 짧더만 너무 귀엽다 이거 수처리 안해도 되겠다 이거 해서 어디다 걸어놔 부셔 어때 그 뭔지 알아? 어 머리끈인데 언니 있어? 그 쨰망한 거 쨰망한 거 너가 있잖아 재롱이 머리 묶어주던 거 이상하면서 다 어딨는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와 잠깐 기다려봐 재롱아 어 큰 나랑 이러고 있어봐 근데 약간 편지 안 좋은 거 같은데 맞아 바지야 바지 손가락 귀 안 통한다 손가락이 느낌이 없어 지금 내가 무슨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밖에 없었어 어? 이걸로 묶어줄까? 없었어 이거 잠깐만 이게 근데 형태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야 되거든 어 이거 어떻게 묶어? 너가 묶을래? 으으 잠깐만 으으 됐어 여기로 묶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왜? 어떻게 해야 되지? 끝나봐잉? 한 번만 더 먹어줄게 먹으러 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그런 거 만지지 말고 자기나 만져라 이거지 자 여기 자 귀엽다 무슨 베네털 그런 것처럼 귀엽다 지퍼백에 넣어놔야겠다 왜 핥아 허리 너무 귀여워 약간 사선으로 잘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어떻게 처리 좀 해줘? 아니야 귀엽고 똘이 너무 귀여워 엄마 제롱이 꼬리 봐 제롱이 꼬리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마 제롱이 꼬리 봐봐 진짜 귀엽다 귀여운데 단정해도 예쁘다 엄마 단정한 거 제일 좋아요 단정해도 예쁘다 꼬리 너무 귀여워 꼬리 어떻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예요 이제 꼬리까지 귀여우는 거예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디까지 귀여우려고 귀여운 거 다 차지할 생각이야? 꼬리까지 귀여우면 어떡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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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잘 안다 어 꼬리가 이제 안다? 꼬리가 흔들리는 게 뭔가 쫑땅쫑땅하네 그러네 어 귀엽다 귀엽다 괜찮다 좋다 아이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요 귀엽다 아이 잘했어요 귀엽다 아이 잘했어요 귀엽다 아이 잘했어요 나 왜 이렇게 길어 잘 안다 잘 안다 다시 놨고 내가 딱 해볼까 이거 잘 안다 예쁘게 넣고 다시다시 예쁘게 넣고 다시다시 예쁘게 넣고 다시다시 빨개 이렇게 이럴 때 이거 단식 아니야 아유, 예뻐. 대로 있는 영양제 줄게요. 가자. 가자.